ㅊㅊㅊㅊ 저거요 야 이거 전적이 이게 이야 전적이 구해버렸는데 이게? 살짝 주제 파악하고 이제 저그로 먼저 한번 실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강장님 저 저거에요 야 상대 전적 미쳤어요 3,244승 1,289패 막말로 내 전적이랑 거의 삐까치는 전적이에요 저거에요? 전적이 어떻게 저렇게 많지? 하루에 스타를 몇 팔아야 되는거야? 자 일단은 바로 여기다가 앞마당에다가 해초링 먼저 깔아버리고요 부들겨 맞는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거냐 그러는데 여태까지 제 적은 진적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트랜츄리 미탈리스크로 먼저 기선제압을 하고 그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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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스를 들어가줘야될거같아요 그러고 야 근데 너무 조용한데? 근데 그런말 있죠 여러분 고요 속의 외치 어? 보여드리겠습니다 결 ise 근데 일군 돌리는 것만 봐도 견적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계속 나왔다 아직은 요 단계에서 질전거가 아니죠 제가 걸쳐가 나온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도 자 일단은 몇마리인지 봐야되요 자 일단은 몇마리인지 봐야되요 살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린이 4마리 4마리 충분히 제약 가능한 부분인거 같은데 야 하지만 이렇게 뒤로 올라간다면 어떨까 힘들어 버리기 야 손해배르래 뒤로 돌아가면서 한마리만 더 잡자 아씨 한마리만 한마리만 데리고 가는거야 어딨어 찾아 찾아 요거다 톡톡 아니다 아아아아 아이고 재미나게 살자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미나게 살자님 1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야 좀 무빙 좀 치는데 자 일단 미탈 찍어요 아 진짜 야 오늘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좋은데 어어어 어어? 아 오늘따라 아 오늘따라 힘이 안좋네 어? 아 아 아 아 아 이휴 자 또 무짤로 이휴 간다 전설의 미타컨? 아 왜이래 정신 차려 마린 다 죽는다잉? 많은데? 아 왜 이렇게 힘을 못써 오늘따라 니 3순위야 뭐야 니가 아 이게 진짜 약간 수염이 없어지니까 이게 힘이 안나네 게임이 오늘 따라 힘이 안나네 진짜 메가리가 없냐 왜이렇게 유탈이 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 오우 지는건 아니겠지 아 왜 안 찝혀 아 왜 이럴래? 아 왜 이럴래? 아 왜 이러냐? 아 왜 이럴래? 아 왜 이럴 아 왜 이럴래? 아 오늘 이러지마 아니 수염이 뭐 그깟 대수야? 아니 윗수도있지 왜 힘이 쫙 빠지냐고 오 야 내 뮤탈 거의 있는 놈 오랜만에 보네 이정도 게임 공방통에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아 와 야 너무 따끔한데? 잠깐만 와 이 새끼 뭐야 아니 이게 누구야 내가 이 사고인가? 어? 아 야 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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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 밟았어요 아 나 진짜 이런 게임을 다하네? 아 야 뭐야 이거 아 야 매우 당황스럽네요 여기까지 와? 야 야 처음 거의 이런 무난하게 오는거는 처음인거 같은데? 고인물다운데요 고인물? 아 저거 아파 아 여기까지 오네 게임이? 나도 신기하네 하면서도 내가 오늘 못하는게 아니고 이 친구가 잘하는거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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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오과스 야씨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구경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자 비가스까지 먹고요 소망이 이리로 간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 뭐야 쏘세요 알라부터 와 와 지프라 점사까지 있어 어어 야 야 무서운데 야 고침 없어요 이거 와 여기까지 유형 아 갑니다 과연 당사업 됐어요 이제 어 점사업적을 이를 하라 일부는 못참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자 다 나는데? 하지만 틈새가 약간씩 기었다라는 점 틈을 공략해줘야되요 틈을 틈을 공략 아 뭐야 야씨 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이 쏠까형님 안녕하세요 서브 더 하이브 아이 컨트롤 그룹 서브 더 하이브 두들 하지만 especial